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세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해드렸었죠? 자, 오늘은 이제 취득세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 글자 그대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는 보통 최소 2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약 한 3문제 정도는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1번 보시면 현행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특별징수제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안 되죠? 그 다음에 물납, 안 됩니다. 면세점제도 있죠? 얼마? 5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기한호 신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신고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는 세금들을 만약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정부가 결정해서 통제하기 전에 자수할 수 있다. 자수하는 것을 무슨 신고? 기한호 신고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과산세제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자, 그래서 취득세하고 관련돼서 주어진 자료에서는 총 3개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통틀어서 각각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세, 신고납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등록면허세는요? 가능하죠? 재산세는요? 불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하는 세금?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보통징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뭐하지 않았을 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보통징수에 의해서 징수한다.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죠? 재산세는 처음부터 보통징수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제도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그냥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동산하고는 관련된 건 아니고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앙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는 특별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그 다음에 재산세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징수라는 말하고 특별징수라는 말하고 차이점은 아시겠죠? 보통징수가 뭐예요?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 특별징수는 원천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는 거. 이걸 특별징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가능하죠. 얼마? 250만 원 초과? 3개월. 물납? 안 되죠? 안 되죠? 가능하죠? 그렇죠? 얼마? 천만 원 초과했을 때 무엇으로? 관할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면세점 제도 있다 없다? 있다. 없고? 없고. 그래서 면세점 제도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범위 내에서는 취득세 밖에 없죠. 반대로 소액징수 면제 제도는 어디에만 있어요? 그렇죠? 얼마?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어떤 용어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죠? 있죠? 안 되죠? 왜냐하면 재산세는 뭐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다? 과소신고 가산세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죠? 자, 납부지원 가산세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재산세는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정신고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납부지원 가산세. 두 번째는 고지서상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납부지원 가산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가 성립이 됐었을 때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법으로 정해놨다고 해서 무슨 기한? 법정기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될 세금이 만약에 이때까지 하지 않더라 그러면 이때 붙는 납부지원 가산세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 가산세까지 붙여서 정부에서 뭐 해서 결정을 해서 뭘 보낼 것이고 고지서를 보낼 것이고 고지서상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붙이는 납부지원 가산세가 하나 있고 물론 그 비율은 다르죠. 여기는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에 22씩 붙는 거예요. 0.02%씩 붙고 여기는 한 달에 1만 분에 66이 붙고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얘가 없으니까 재산세는 얘만 붙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얘랑 얘랑 같이 붙을 수 있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납부지원 가산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뭘 받았는데 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상 납부기간까지 또 납부하지 않게 되면 다시 한 번 납부지원 가산세가 또 붙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재산세도 뭐가 나올 수는 있느냐 하면 가산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붙는 가산세는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납부지원 가산세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두 개가 다 붙는 거죠?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납부지원 가산세와 이후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납부지원 가산세 두 개가 동시에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가산세 제도는 오직 어디에서만? 그렇죠?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거죠. 몇 프로짜리예요? 80%짜리죠. 그래서 만약에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에서 중가산세 어쩌고저쩌고 요딴 단어 나온다. 무조건 다 틀린 문장.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다. 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다 뭐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정부에서 결정해서 통제하기 전에 자수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자수하는 것을 무슨 신고? 기한후 신고. 신고서를 제출을 했지만 적게 신고한 자가 자수하는 걸 수정신고. 수정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고친다. 고치려면 앞서서 신고된 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자수하는 게 수정신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자수하는 게 기한후 신고. 하지만 재산세는 신고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가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상한 제도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렇죠. 재산세부터 나오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세부담 상한이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 아셨죠? 그래서 우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70%. 단 주택만 60%였고. 상한이 두 종류가 있었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과세표준에 붙는 상한이고 나머지 토지건축물은 3개 붙는 상한이고 산출 3개 붙는 상한이고 그다음에 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에서만 과세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비과세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각각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보죠. 자, 2번. 취득세가 뭐 할 수 있는?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박스 형태 문제고 짝 맞추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뭣부터 확인하자? 그렇죠. 버릴 것부터 확인하자. 그래서 봤더니 기억번을 보니까 뭐예요? 지목이 뭐가 됐대요? 변경됐답니다. 자, 지목이 변경됐을 때 취득세가 과세되려면 가액이 증가했어야죠. 그러면 얘는 과세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니은 번 해봤더니 뭐예요, 동그라미? 그렇죠. 이전이면 다른 말로 해서 건축입니다. 건축이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 번 해봤더니 뭐예요, 동그라미? 그러네요. 사실상 취득이네요. 사실상 취득이면 취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취득세 내야죠. 그다음에 니을 번 해봤더니 뭐예요, 동그라미? 매립이나 간척입니다. 매립이나 간척이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네요. 원시 취득일 때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단, 안 내는 경우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안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물건을 봤더니 토지입니다. 토지는 당연히 내야 되죠. 그러면 과세될 수 있는 건 묻거라. 전부 다 들어가네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니은 번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단서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종전 건축물가액을 뭐 하지 않았대요? 초과하지 않았대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당연히 낸다고요. 단지 뭐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죠. 세율이 달라질 뿐이죠. 세율이. 그러니까 이전은 건축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건축입니다. 건축이면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것도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건축은 전부 다 등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축과 재축은 무슨 등기? 보존등기. 보존등기죠? 나머지는 변경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거고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무슨 세율? 표준세율인데 종전가액을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결국 누구 것만 옮겼다? 기존 것만 내 것 그대로 옮긴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세율을 뺀 세율. 그렇죠. 기준세율을 뺀 세율만큼만 내야죠. 아시겠죠? 자, 디귿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무슨 취득했는데?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뭘 하지 않았대요. 등기하지 않았대요. 취득이다, 아니다. 그렇죠. 무조건 취득이에요.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그래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안터라도 무슨 취득을 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취득으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기억나세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틀렸던 부분이 뭐냐면 니은 번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종전 건축물가액을 뭐 하지 않았다고 나왔으니까. 초과하지 않았다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다 취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지목변경이 나와요. 그러면 지목변경이 나오게 되면 꼭 단소조항을 두 개를 줄 거예요. 첫 번째는 가액이 증가했다 안 했다. 가액이 증가했다 안 했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가액이 증가했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맞습니다. 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은 반드시 뭐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나오면 반드시 뭘 줄 거냐면 면적을 줄 거예요. 여기서는 가액을 줄 게 아니라 그때 면적이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를 줄 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증가했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그래도 취득입니다. 상관없이. 왜? 면적이 증가를 하든 안 하든 뭐는 늘어날 거니까 가액은 늘어날 거니까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이 주어질 거예요. 공유물 분할이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내 지분을 내 지분을 지분 초과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줄 거예요. 본인 지분이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줄 거라고요. 그러면 지분 초과분이 있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입니다. 그런데 지분 초과분이 없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물 이전이라고 줄 거예요. 건축물 이전이라고 주면서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줄 거예요. 그러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했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맞습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맞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유일하게 지목변경은 뭘 지금 따지느냐 하면 얘를 따질 거예요. 얘를. 가액을. 지목이 변경됐을 때 면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지목변경에서는 면적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목을 변경을 했을 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기존 거보다 가액이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거보다 가액이 뭐였을 때 증가할 때만 취득으로 본다고요. 그래야 과세될 부분이 생기니까. 하지만 나머지는요. 가액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그 자체가 가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개수 같은 경우 주어지면요. 이 개수로 가액 자체는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뭐예요? 취득이에요. 단지 뭐가 달라질 뿐이에요? 세율이 달라질 뿐이에요. 세율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분할 그 자체가 취득인 거예요. 분할 그 자체가.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그 자체가 취득인 거죠. 단지 뭐가 달라질 뿐이에요? 세율이 달라질 뿐이에요. 세율이. 그래서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됐으면 등기할 게 생기니까 표준세율. 그런데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등기할 게 없으니까 무슨 세율? 기준세율. 분할 그 자체는 등기가 되니까 다 무슨 세율? 표준세율인데 내 지분을 초과했으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새로운 취득이니까 표준세율 그대로 다 내면 되지만 만약에 내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내 지분만 그대로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취득이 없으니까 표준세율에서 뭘 뺀 세율?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가야 되는 거고. 건축물 이전도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표준세율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했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표준세율. 그런데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내 것만 가져왔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세율을 뺀 세율? 기준세율을 뺀 세율만 내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세율 쪽 문제이냐? 과세 쪽 문제이냐?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볼 때 증가 여부를 봐야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지목변경이에요. 지목변경은 반드시 가액이 뭐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니까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만. 왜냐하면 가액 자체가 증가를 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